편미분을 이용한 f'x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야. 편미분 예전에 했긴 했지만 까먹었을 테니까 이거 편미분 한번 설명합니다. 편미분이 뭐냐? 편미분이 뭐냐? 첫 번째 방법.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에 대해 미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y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f'x를 구해내는 게 이 편미분의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왜 편미분인지는, 편미분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편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f'이 역사가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f, x 플러스 y. 이런 모양을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긴 하는데, 도함수의 정의를 하기에는 조금 무겁잖아. 그런데 편미분이라고 이해해가지고 풀면 더 편하다 이거야. 문제가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가 있대. 이렇게 됐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그래서 또 알려준 거는 f'0은 3이다. 3일 때 f5의 값을 구하라. 이제 f5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 이렇게 x와 y의 어떤 관계를 설정한 이런 모양 자체가 도함수의 정의이긴 한데, 이거 무조건 편미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편미분으로서 f'x를 구해볼 거야. 순서에 맞게끔.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한대. 얘를, x를 상수로 봤으니까, 자, 좌변을 미분하면 그냥 f'x 플러스 y겠죠. 자, 우변은 x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야. fx가 상수의 값이니까 없어지고, f'y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y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f'x를 구해냅니다. 여기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x가 바로 되겠지. 그래서 f'x는 f'x는 f'0이다. 근데 f'0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f'x가 3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 f'x를 적분을 하면 f'x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3x 플러스 c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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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분하면 f'x인데, 선생님은 f'x는 3x 플러스 c는 알았어요. 근데 c를 구한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f'x는 3x 플러스 c까지 구해냈어요. 근데 c를 구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거의, 거의 대부분, x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f'0은 f'0 플러스 f'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얘네 없어질 거고, f'0은 0이라는 거. 이게 거의 조금 자주 나와. 그래서 f'0은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c는 0이겠지. 그래서 f'x는 3x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이해 됐습니까?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건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건데, 결론은 편미분으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편미분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쉬웠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더 놀러 거의 5km, 차고 4k. uit고들과 함께. 참고해. info